상당히 큰 학회다 이렇게 봐야 되고 세계 기업 정도가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발표하는데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일 거다 그 말씀을 쉽게 잘 해주고 계셔서 일단은 투자 관점에서는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찾아본다든지 사업 보고서를 본다든지 보면은 다시 덮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바이오 산업을 공부하는 데에 지름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비전공자로서 공부를 해보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그 다음에 도대체 뭐를 공부를 어디서 찾아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분야는 확실히 공부해야 될 분야가 많긴 많구나라는 거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의 기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전을 이해하는 거죠 기전이라 그러면은 이 약이 어떤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하는가 그 방법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약물이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사람 몸을 치료하는지 그 과정을 의미하는 건데 이 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지름길은 세포의 정보 전달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더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고 20조 개의 세포가 똑같이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안에서 가공을 해서 그거에 대한 액션, 리액션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가공을 해서 정보를 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틀고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프린트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딘가에 문제가 사람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세포의 그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다 무엇이 있냐면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붙어서 세포 안에서 그 정보를 전달 전달하는 그 전달하는 것에 또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유전자를 발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의 정보 전달 메커니즘을 잘 공부를 하면 모든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구나 라고 그게 이제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아마 대부분 네 글자인데 이 네 글자로 된 단백질 이름이 나오면서 사람을 질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백질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치료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이 문제가 있어서 이 치료제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CD19 카티라는 거는 CD19을 공격하는 타겟해서 공격하는 카티 치료제입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포에 관한 것을 배우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포의 정보 전달 메커니즘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좀 책을 썼고요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를 오래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지식이 너무 이제 부족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은 어차피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사실 해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후배들이 좀 시간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좀 덜 겪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좀 알려야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나면 임상 1상 기껏해야 임상 1상까지 하는데 진짜 큰 돈 임상 2상 3상은 사실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은 우리 주식 시장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또 그거를 인식을 해야 아주 좋은 기업을 또 골라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자연히 이제 도퇴를 도퇴하면서 이래야지 이제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이 이제 올라가고 또 수익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바이오 관련한 지식이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지 서로 간에 이제 이익도 생기고 바이오 산업도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라고 해도 그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모의 문제가 생겨서 뭔가 질병이 생겨서 그걸 치료하는 그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수풀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또 대표님이 쓰신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확실히 좀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주식들이 좀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는 이벤트가 기술 수출이잖아요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기술 수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 타이밍에 많이 발생하는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수출이 사실은 우리나라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시고요 기술 수출 함으로써 기술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IPO 하는데도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아직 벤처 수준인 업체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대표님은 아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언제 기술 수출을 할 겁니다 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통계만 보면 한 50% 약간 못 미치게 한 48%를 전임상 단계에서 이미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들어가기 전에 빅파마가 저 기술은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 미리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술이 괜찮은 업체들은 한테 임상이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까지 기술 수출이 없다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반 가까이가 임상 들어가기 전에 기술 수출 된다 그러는데 우리 업체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또 임상 이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 일상에 기술 수출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 임상 일상에 기술 수출 하겠다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 왜 임상 일상에 기술 수출을 하겠다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임상 이상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30%밖에 성공 확률이 안 되기 때문에 임상 이상 단계를 통과한 기술은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죽음의 계곡을 넘어섰기 때문에 조금만 가공한다 그러면 임상 3상에서는 진짜 괜찮은 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한 전체에서 15%는 임상 이상에서 상하는 거죠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서 50% 임상 이상에서 15% 그래서 두 단계에서 한 65% 이 약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성공하고 나서 이제 상합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왜 그러냐면 확인을 하고 나서 마케팅을 해서 가져가는 먹는 부분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커요 그 마케팅 해주는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신약이 완전히 거의 승인 단계에 있는 회사들한테 관심을 받는 회사도 많고요 아예 신약 승인받은 단계에서 또 가져가는 회사들도 제 값을 주고 가져가는 거죠 그런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을 흡수해서 자기 이제 가지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들의 그 올드한 부분들을 계속 없애줘야 되거든요 프레시니스라는 그 부분들을 계속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을 완성한 단계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 단계 아예 성공하고 나서 아니면 임상 이상 성공하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리 말하면 임상 1상이나 3상에서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특히 임상 1상에서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상 1상은 왜 그러냐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 이제 그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의미를 많이 두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 쪽 보면은 주요 학회 이런 스케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또 뭐 국지관 학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는 9월 달 이때 보니까 유럽종양학회 ESMO 이게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좀 파급 효과가 있는 이벤트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뭐 임상 결과라든지 발표할 만한 기업이 물론 아직은 좀 이르긴 한데 혹시 있을런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아스코가 있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제 ESMO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큰 그 학회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아 이제 암 쪽 그 다음에 임상 단계에서 중요한 그런 이슈들을 그 다음에 임상의 결과들을 발표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 3개 기업 정도가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발표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레고캠 바이오의 임상 발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기술력은 상당히 있는데 사람당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직접 이제 임상을 한 게 아니라 동물한테 이제 임상을 한 그 결과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나왔던 거거든요 전임상 단계 그렇죠 이제 동물한테 임상을 했던 부분이 나왔던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지금까지 한 11개 약물에 대해서 이제 한 5조 정도 기술 수출한 그 부분을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서도 이제 그 기술이 잘 듣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복성 중국의 복성 제약이 임상 1A상인 허투 대상으로 한 ADC를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과가 잘 나온다 그러면은 전체 레고캠 바이오의 전체 파이프라인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NK맥스 같은 경우입니다 세포 치료제죠 NK세포 이제 슈퍼 NK라는 이제 그 NK세포 치료제를 육종암 환자에게 동정적 사용으로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 난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치료 약물이 없는 단계에서 이제 FDA의 승인을 받아서 아직 시판되지는 않은 약인데 그래서 그거를 허가를 받고 이제 환자들한테 약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지금 환자들 8명한테 이제 낳던 거고 더 이상 이제 약물이 없었죠 이제 이 환자들은 더 이상 맞을 약들이 없었고 그래서 8명 환자들한테 치료를 했는데 그중 2명은 1명은 완전 관외 그 다음에 1명은 부분 관외가 나왔다라고 이제 그 데이터를 얘기를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명에 대한 그 데이터를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발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완전 관외가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쉽게 이해를 하면은 치료가가 확실히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기에는 완전 치료가 되었다 보기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이제 다른 환자들까지도 8명의 환자까지도 다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인 거죠 나머지 환자들이 어땠느냐도 사실 통계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엔 또 리보세라닙하고 이제 표적 치료제인데 면역항암제하고 이제 같이 병용해서 간암일차치료제로 임상 3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에 HLB에서는 통계상 유의성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는 나왔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직접 다 볼 수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직접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하고 경쟁 약물하고의 그런 비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세계 기업 중심으로 과연 잘 그 인상이라든지 연구 결과가 제대로 잘 발표가 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와도 약간 좀 관련이 있는 약간 제약 바이오 업계의 투자 관점에서 약간 고지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뭔가 좀 임상 전에는 주가 막 올라요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원래 일반적으로 그런 투자자 상식적인 접근을 해본 자라고 한다면 더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약간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비교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나스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텍의 경우는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는 주가 움직임이 정말 미동도 안 합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결과를 발표하면 그 발표한 부분을 해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가가 한꺼번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50%, 40% 이렇게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그 주가를 유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임상 결과 발표 그 자체를 어떤 호재 이벤트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발표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생각해서 그 전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막상 발표하고 나면은 호재가 그냥 소멸됐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미국의 경우처럼 임상 발표가 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임상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70% 정도 되기 때문에 임상 이상 발표 전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패할 확률이 오히려 더 많은 이벤트인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죠 오히려 약간 떨어지거나 아니면 횡보하면서 긴장감 있게 발표되는 데이터를 기다리는 게 논리상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 이제 나스닥의 움직임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제대로 된 그 바이오 임상 절차를 걸쳐서 나온 신약이 없어서 좀 약간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좀 신뢰성 어차피 데이터가 확률상 굉장히 안 좋다 3상만 가면 결과가 안 좋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확률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 3상은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60%가 넘어야 되는데 적어도 반 이상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는 못해요 현실상으로 보면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또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도 임상 1상은 한 63%대 성공 확률 2상은 30에서 31% 그 다음에 3상 같은 경우에는 50% 남짓 이렇게 이제 성공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확률에 맞춰가지고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상 2상 같은 경우에 미국의 경우를 보면 만약에 임상 2상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확률을 뚫고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배 반 정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차 이제 그런 추세를 쫓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바위 업계도 약간 좀 성숙해져가지고 의미 있는 신약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숫자도 좀 찍히고 그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확실히 예전처럼 막 임상 전에 막 오르고 임상 발표가 나오고 빠지고 그런 것들이 좀 덜해질 수가 있겠네요 최근에 그 설문조사 한 거를 보니까 바이오 1세대 바이오 2세대 3세대 지금 이제 바이오 2세대 3세대가 이제 막 나오고 있죠 근데 바이오 2세대 3세대들이 바이오 1세대에서 많이 실망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바이오 업계는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연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바이오텍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계속 얻어가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신뢰를 많이 1세대 때문에 잃었다 이런 이제 좀 불평 아닌 불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신뢰감을 굉장히 확보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2세대 3세대로 오면서 더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를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뭐 그 특히 바이오 주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 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앞이 뭐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딱히 어떻게 된다라는 게 지금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지쳐 계실 텐데 계실 텐데 이럴 때 수록 좀 이제 건강이나 건강을 좀 챙겨야 된다 이제 건강을 잃으면 판단력도 흐려지는 경우로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을 보실 때 반드시 그 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을 반드시 보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텍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시점을 꼭 이제 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 개발할 자금도 한 1, 2년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라 그러면 비록 이제 외부 환경이 굉장히 불안하기는 하지만 좀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영원한 그런 소외되는 주식 또 영원히 가는 주식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이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 누구나 붙잡고 물어보면은 미래에는 당연히 고령화, 헬스케어 뭐 이런 부분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또 지금 바이오 주식들 다들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긴 한데 이런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약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바이오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대표님께서 쓰신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Ranた walnut